바로 내가 오실 천국으로 와 스위치한 사이클맨고 여러분, 오늘은 엑사 FM에 대한 놀라운 것입니다. 챔아가매스는 멕시코에서 오늘의 슈퍼주니어입니다! 엑사,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퍼주니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남미투어 중입니다. 내일 기대가 될 공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사 많은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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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팬티칸, 월탈 로카스입니다. 일단 공항에서부터 많이 반겨주셔서 정말 굉장히 기분 좋은 입국을 했고요. 다음엔 더 많이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공연 또 많은 좋은 추억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은 K-POP의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주 오지 못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슈퍼주니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항상 즐겁지만 약간의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는 계속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했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고 물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그런 컨셉들이 확실하게 있었고 저희는 멋진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즐겁고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도 요소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슈퍼주니어 9도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좀 부담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Super Junior en México, entrevista para EXA FM.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